오늘은 마카롱 탕후루루를 먹어볼거에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고고고 자 먹겠습니다 제가 땅에 처음 마카롱 탕후루를 먹어볼거에요 그래서 저는 우주 모양의 마카롱 탕후루를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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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게 제일 기다렸는데 이게 안에 있는 이런거 보이시죠? 그게 녹아가지고 커피맛도 나오고 카라멜맛도 나오는데 물자 치환을 하면서 얘는 실패백 다음은 얘는 지금 녹았어요 얘는 빨리 먹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으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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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monitors 헛 Меня 아 musimy 무릎 사진노말 맞다 쿠이사 뱁 야 하 뼈 얘는 딱 씹죠? 씹어 근데 씹었는데 막 기름이 퍽 나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다 묻었어요 얘도 실패해 나가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맛 이 맛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맛있더라 우리나라 라허 따라가루 자칫 먹고 있는거는 아니 이제 십자가 팍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마카롱 안에 크림치즈 같은게 있어요 그게 뜨거운거에다 써니까 녹은거에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건 합격 다음은 얘가 마지막인데 통은 꼭 맛있어라 이거는 크런치 마카롱 탕으로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있어요 먹어볼께요 이거 이거 먹어볼께요 역시 맛있군 얘 진짜 딱딱해 너무 좋아 미안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임문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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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에 크런치 아이스크림 같은게 들어있는데 아 아 아 엄청나네요 좀 굉장히 소리 저의 나 이게 바 dès 너무 맛있어 이거도 실패 실패는 아니고 성공빵 성공빵 실패 실패 실패는 아니고 실패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냥 마카롱이 있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제가 신기한거 이거 먹어볼게요 신기하지 않나요 맛있네 안에 치즈랑 초코가 시원해서 진짜 맛있네요 각각 조금する 미술 outheast es 예쁘다 너무 맛있어 날씨가 너무 맛있어 이거 딱 하나랑이랑 당국 때에 이거 한 개 먹을까 진짜 늦게는 못먹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연화는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러면 안녕. 안녕.